우리 4명이에요. 안 쉬어요? 대단하다. 내 얘기 들어요? 자 내 얘기 잘 들어봐. 약점은 있어. 그치? 발로 못 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있어? 우리 가. 내 얘기 듣고 있어? 한 꼴로 차, 한 꼴로 차. 될 수 있어, 될 수 있어. 우리 넣고 세레머니 뭐 할까요? 아니, 넣어야지. 아니, 넣으면. 넣으면 짜야지. 넣으면? 미래의 와이프한테 하트. 하트. 그래. 한 꼴로, 한 꼴로 먹어줄까요? 먹어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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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다 들리는데? 울어? 이제 골대녀랑 하면 재밌겠는데. 못 이겨. 여기가? 못 이길 것 같은데. 우리가 골대녀보다는 못 해요? 네. 골대녀보다는 못 해요? 네. 훨씬. 뭐야? 여기도 20%만 했어요. 진짜로? 참. 우리가 왜 이렇게 깨요? 내 얘기 들어요? 아니, 어지러워요. 자꾸 빠르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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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워. 계속 안 지워. 가자.